5분간 3분간 8분간 1분간 4분간 5분간 6분간 1분간 1분간 상태가 멜론이구만 시큼었다 이 사람 5일 금방 갈고 잘 가는 사람 아니었어? 잘 가는 사람 맞는데 예전에 그 타덕에 클릭 탔었잖아 근데 이걸로 바꾼지 얼마 안됐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안 갈았던 거겠지 저는 사람이 그냥 열심히 벌겠다고 저번에 알잖아 전부 떼 받아가지고 비오는 날 그래도 술이야 일단 저렴하게 술이 해서 일단 타고 오기는 있지만 많이 벌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돼야 나도 좀 마음이 편안하지 맨날같이 숟가락들 하나 들기를 힘들어하면 마음이 아프겠지? 그래도 그렇게 뭐 다들 힘들어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은 좀 많이 벌어서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인가봐 물론 나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물론 나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들어갈 때 또 어디야 되 그래서 오늘 이 사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습니다